첫번째는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단어를 몇개 있는데 첫번째는 s'il vous plait 프랑스 사람들이 예의에 대한 약간 서로의 그런 매너에 대한 그런 중요성 뭐 부탁할 때나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 해줄 때 무조건 s'il vous plait 라고 그래요 s'il vous plait 그거는 약간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'il vous plait s'il vous plait 식당에 가서 음 여기 메뉴에 보고 그 메뉴는 스테이크야 직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s'il vous pl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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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스테이크를 부르진 않고 s'il vous plait s'il vous plait s'il vous plait 다 됩니다 s'il vous plait s'il vous plait